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지만 정작 자기 구원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목격하면서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를 메시야로 믿지 못할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못 박혀 죽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어도 아니고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해서 못 믿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못 믿는다고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게 뭐예요? 이 제목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 아는 게 뭐예요? 성경 아는 게 뭐예요? 내가 성경을 안다. 예수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를 알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불을 얻고 정말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딱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 빠지면 세계가 폭삭 망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불을 다 갖게 됐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외우고 암송해서 말씀을 배워서 그렇다. 그런데 그게 모순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아주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을 창출하게 됐느냐 하면 교육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교육 방식은 토론식이에요. 토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질문하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서 애들이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뭐 하냐면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혼자가 성경만이 부자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내가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심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첫날 만날 예수를 모르면 첫날 만날 성경을 가지고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해도 소용없는 게 예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태속의 죽음의 현장에 그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아놓은 예수를 향하여서 당신 자신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믿어주겠다고 통사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하시보자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이로 인해서 빛을 잃었다라는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땅의 어두움이 뒤덮였어요. 일식 같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빛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은 어두움에 뒤덮였어요. 생명의 주가 죽었으므로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망이 이긴 것이에요. 죄악이 덕세를 했고 사단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뭐냐면요. 사단의 축제예요. 빛은 생명의 축제잖아요. 어두움은요. 사단의 축제예요. 세상에 더 이상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시까지요? 제9시까지. 태양은 6시에서 제9시까지 3시간 빛을 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46절 보니까 탄식하는데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거는 아무리 외국어를 잘 몰라도 이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조롱과 비난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당신의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뭘 이루어내신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 나오는 데까지는 결코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내뱉지만 사실은 이 말이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이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남이 군대 생활하는 거 보면 금방 갔다 금방 나오는 것 같아요. 남이 건물 짓는 거 보면 금방 지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뜻인지. 군대 생활 가서 해보면 정말 힘들어요. 남이 애 놓는 거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배불러 다니더니 금방 애 낳았다고 한번 애 놔보세요. 얼마나 쉽게 우리 긴지요. 애 키우는 거, 남들 키우는 거 보면 금방 자란 것 같지만 내가 실제로 키워보세요. 얼마나 힘든 건지. 남들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이요.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이 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함부로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아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병 걸렸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어요.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정말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우주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걸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이 그냥 큰 말이 아니에요. 아, 인간을 좀 존중하자.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예수님만큼 높이 평가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누가 이만큼 높이 평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어떻게 배가 뒤집혔다고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은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싸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좀 감사하고 이 구원을 나를 죄악에서 끌어서 살려내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을 오신 분이 있었어요. 편입을 해서 들어오셨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가 자취할 때 같이 잤어요. 자고 밥 먹고 그랬는데 그게 무려 두 달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잠시 그랬던 것 같은데 본인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두 달. 만날 때마다 고맙다 그래요. 만날 때마다. 두 달 재고 줬는데도 만날 때마다 그때 얘기하면서 고맙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죄의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몰라서 우리가 이 비참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사고 나고 전쟁 기근 이 모든 것들이 이 불행의 모든 것들 배후에는 죄의 악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원래 그런 거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렇거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났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런 것이 삶인가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실상은 죄의 결과들이에요. 이 죄의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구원이라는 말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사람 중에서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 하니까 물론 예수님의 발음이 정확하게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 이렇게 안 들렀을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 속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십자가 그 아래에서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 위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기어가는 모기 같은 소리로 아니면 신음 속에 나오는 소리로 턴칩 같은 소리로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 하는 소리가 기전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자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8절 보십시오. 누구를 부른다고요?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사람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가져다가 적셔 갈대에 깨어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역시 마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49절 보니까 주변에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인간의 포화감은요. 예수님에게 그 어떤 동정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만두어라. 예수님은 그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자기 구원을 신원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엘리야 엘리 라마사밭단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탄식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듣고 엘리야를 불러서 자기 구원을 신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뭐 하자? 뭐 하자고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이 말 속에 이 욕망 속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 속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욕구가 정말 전날하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고스란히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고 무엇을 추구했는가. 인간의 욕망이 이 속에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한 가지만 말해보십시오. 엘리야는 뭐하는 선지자예요? 죽은 자를 살린 자예요. 유일한 거 이거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죠.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비가 오게 해서 살렸다고요. 생명의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주님이 엘리야를 부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불러서 자기의 구원을 실현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손에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어놓고 손과 발에 못을 쳤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추구했던 게 뭐냐? 저분이 자기를 구원하나?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수라도 그분은 엘리야를 불러서 자기의 구원을 뭐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먹은 유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궁지에 몰려서 위기에 처하면 그분이 떨쳐 일어나서 자기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앞두로부터 구원할 메시야로 일할 것이다. 유다가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유다가 간사하고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후 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제자 여섯 명씩 양쪽에 이렇게 앉아 있죠. 그쵸? 최후 만찬 그림 안 보셨어요? 그 유명한 거? 근데 유다가 그 열두 명 중에 어디에 그 유다 자리가 배석되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잘 맑단 자리요? 아니면 어디예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이 떡을 나와 함께 짚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못 들어요. 양쪽에 요한과 유다가 앉아있어요. 요한만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소군댔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제자는 뭔 말 하는지 몰랐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유다가 사랑했고 예수님이 유다를 총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회계를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근데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간사하고 치사하고 배신자라고 배신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넘으로써 이분을 깨워서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을 유다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우리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리라.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리라. 왜 이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유다가 뭘 몰라서요? 성경을 몰라서 대속의 죽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 번제를 드리고 하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무슨 대속죄일에 얼마나 예수님에 관한 예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천 년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몰랐다니까요. 뭘 몰라서요? 말씀을 몰라도 성경의 의미를 몰라서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적 권능을 궁지에 몰리면 이분이 틀림없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를 못 박아놓은 그 군인들도 같은 생각이었고 자유실 사장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작 맞다면 한번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영웅, 영웅, 예수, 영웅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스타 예수, 능력의 예수. 우리도 찬성 부를 때 그러잖아요. 능력의 주 하나님 싸면서 능력 좋아하잖아요. 권능 좋아하잖아요. 그들도 능력이 충만한 메시아를 보고 싶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힘없이 못 박혀서 죽는 예수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삼손을 아무리 불레스 사람들이 얽아매고 묶어도 그가 힘을 바라면 그 동아줄을 뭐 같지? 불탄? 새끼줄 끊는 것처럼 그냥 끊어버리고 성문짝을 그냥 어깨에 둘러매고 그냥 산으로 그냥 낙의 특별 하나로 어떻게 해요? 수많은 군인들을 그냥 산더미처럼 그런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영웅 예수. 따라합시다. 영웅 예수. 영웅 예수. 뚜벅뚜벅 걸어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아 할렐루야. 예수 사장이 제일 먼저 쫓아왔을 것 같아요. 옷이 어디서 그냥 쫓아와서 무릎을 긁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었을 것이고 빌라도가 어떻게 됐겠어요? 뒤집어졌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멈추고 그 자기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예수님은 세상에 영웅 교주 되게 충분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경배하지 말라고 그래도 앞서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를 신으로 추대할 거예요. 심지어.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신이라고 추대할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초월적인 능력의 소유자. 우리와는 조금 다른 아니 많이 다른 여러분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요?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생각을 예 사람을 뽑습니까? 나보다는 나아야지. 그래야 나를 좀 잘자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그거예요. 기대하는 것은 영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 보십시오. 다 그 주인공은 뭐로 변해 있어요? 우리의 영웅으로. 그래서 어른이과하고 주인공 신나는 영화 보고 나면 마치 자기가 주인공 된 것 같아요. 막 자기도 샥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충만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었다고요? 영웅? 영웅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웅 예수를 보고 싶어 했을까? 그들은 뭘 몰라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어.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들이 성경을 이해했더라면 메시아에게서 결코 이런 기대, 이런 욕구는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더라고 한다면 대숙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 죽음을 오히려 영화롭게 했을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이화여 피 흘리셨네 그러면서 찬양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피가 내 맘속에 뭐가 돼요? 생명의 셈이 되었어. 흉악한 죄야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뭐 이렇게 죽음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했을 것 같은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엎드려서 해집마둔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뭘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숙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웅 예수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생명의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어떻게 가짜고 어떻게 진리고 어떻게 진짜고 어떻게 가짜냐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밖에 없듯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한 분밖에 없고요. 그렇잖아요. 시작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이 둘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종교 중에서 어떤 게 진짜고 가짜냐. 세상 종교, 이 만들어진 종교는요. 항상 교주가 자기를 높여요.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을 높일수록 최대까지 끌어올릴수록 세상 만들어진 종교는 좋은 종교예요. 자기 성부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자기가 실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구원을 뭐 하셨어요? 자기 구원을 포기하셨던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만들어진 종교와 진짜 종교의 차이점이 다 구분이 되잖아요. 자기 구원을 포기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게 유일해요. 신기하잖아요. 좀 누구라도 흉내라도 좀 냈을 법한데 낸 사람이 없어요. 자기 구원을 포기한 종교의 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참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 가지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도 있는데 어쩌다가 보고 내가 그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온 종교가 기독교 같은데요. 나와서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차이가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대세사냥과 서기관들과 장노들과 지나가는 낙은애들 또 강도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구원하라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결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자기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처럼 왜 잔인하고 혹독한가? 자기 구원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구원을 이루지 않고 이 사람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하는가? 왜 그래야 돼요? 아니 추앙받는 게 목적이라면 신으로 추대받는 게 목적이라면 십자가에서 뭐 하면 돼요? 내려오면 돼요. 간단해요. 그냥 화려하게 등장하면 돼요. 못사는 사람들은요. 아주 어디 갈 때 이 끝에 드러나는 것을 신경을 참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못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별로 그걸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원래 좋은 옷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꺼내고 있는 게 메이커고 우리는 어디 갈 때 정말 신경 써서 챙겨 입어야 메이커 개우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일상복이 그냥 메이커예요. 백화점에 가서 좋은 놈 사 입어요. 그냥 평상시에.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 옷이 그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 신경 쓰고 애써야 돼요. 이게 교주에 가까우신 분들 목회자들 보면 교주식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한마디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전 가족 창립기념일 초대해가지고 예배하자 그랬는데 안 듣고 왔다. 그날 막 눈을 부르뜨고 그래가지고 집사냐 권사냐 장례냐 해대고 막 이래요. 그러면 교인들이 막 야단 맞으면서도 아멘 주여 아멘 주여 할렐루야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교회는 진짜 숫자도 늘어나고 커져요. 참 재주가 좋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를 꾸며요. 인간적인 면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신성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요. 예배당도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강대상도 화려하게 하고 여기에 마치 서면 천사가 내려온 듯한 분위기를 쭉 연출을 해줘요. 그래야 사실 설교도 잘 먹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설교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소개를 안 하고 설교를 그분이 하는 거 하고 소개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거 하고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와서 설교를 한다. 이분은 그냥 소개 안 하고 이분은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격하고 계시는데 와서 오늘 잠시 그냥 들려서 여러분이 설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런갑다 하구나.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세계적인 신학자고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말씀의 파워와 능력이 나타나는지요. 그 말씀이 아멘 만하면 막 풍병이 나사버리고 고혈압이 떨어지고 당뇨가 떨어지고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보통 분 아니에요. 이런 분 평생 가도 못 만날지 몰라요. 오늘 어쩌다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답하셔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고 들으면요. 기가 막 번쩍 뛰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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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뭐 그냥 가운도 안 입고 그냥 양복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도 크지도 않고 몇 사람 다른 구역 한 구역만 또 못한 교회를 가지고 그냥 목회한답시고 막 이런 목회자가 와서 설교하면 아이고 진화 잘하지 뭐 밥이나 먹고 사는 거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원하는 것은 영웅입니다. 영웅이에요. 예수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죄악에서 끌어낼 그 메시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그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정말 능력 있는 초월자 권능의 주 영웅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이게 세상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의심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가까이 오라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이단을 보는 것처럼 보셔야 돼요. 영웅 예수를 추구하고 영웅 스타 목사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왜 비참하냐. 왜 화려하지가 않습니까. 좀 화려하면 어떻습니까. 좀 화려하게 좀 대비해주면 소개하기도 좋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냥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10개를 받았대. 그리고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대. 아니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미국 시민권이 왜 필요해요. 로마 시대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 찾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목회를 해주시는 대스타. 자랑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학벌도 뱀팬치 않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돈도 안 많고 거기다 지질하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 말하기도 창피해요. 그래서 여러분 못 데리고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창피해가지고 내 쪽팔리는 걸로 그냥 만족할란다. 우리 자식들한테까지 이렇게 쪽팔리는 교회를 소개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데리고 왔지요.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큰 교회 하면 내가 좀 의시되면서 나 저 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면 폼이 나는데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무슨 교회라고요? 뭐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하면 아 아 아 하는데 뭐 창대교회 그러면 어디요? 무슨 교회 창 뭔 교회라고요? 쌍문동에 있다고 쌍문동에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 물어보면 참 난감해요. 그러면 저는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리 사는데 둘리 그것도 안 통하면 요새는 1988 1988 하면 그때 사야 그래요. 이게 쪽팔려요. 쪽팔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만 몰래 몰래 이 교회 다니고 다른 사람한테 옳아 소리 하지 마요. 내 들통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 그냥 폼도 안 나는 교회 다닌다. 그 들통나면 내 체면도 깎이고 하니까 큰 교회 생긴다 해야 좀 폼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교회 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영웅을 추구하나 대속의 죽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야 이 대속의 죽음이 이처럼 잔인하고 혹독한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요구하는 값을 치르기 위해서예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 주님도 천사 날개 타고 오시지요.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요. 앞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분이 영광을 가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던 그 건농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초림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세상 종교는 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화려하게 그들은 등장해요. 아주 고상하게 등장합니다. 겸손해도 아주 너무 겸손해요. 그런데 너무 겸손하게 자기를 꾸미는 것은 그거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나는 마음을 비웠다 싸면서 이런 것은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세상 종교의 역할은 재에서 구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 위로나 주고 불안을 좀 덜어주고 걱정을 안심시켜주고 욕심을 좀 끊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해야 돼요. 왜? 불안해서 우리를 지켜주려면 내가 믿는 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절간 앞에 가서 보십시오. 방망이 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놈 오기만 해라. 죽여버린다. 마귀를 그냥 목을 그냥 꽉 박고 서 있잖아요. 그렇죠? 나 힘 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나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뭐 재에서 구원해 주고 이런 거는 말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종교에서 신들은 슈퍼맨입니다. 뭐 다 해줘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무슨 조그만한 어려운 일만 생기면 쫓아 나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슈퍼맨을 불러요. 그게 다 기인해가지고 슈퍼맨 원두우먼 또 뭡니까? 요새 아이언맨 다 나오잖아요. 불우먼 오잖아요. 위기에 만났을 때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슈퍼맨 예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무능한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린 무능한 하나님 자기 구원도 이루지 못한 무능한 메시아였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왜 무능해요? 어찌해야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은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부모는요 자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내 자식을 보냈는데 학교에서 내 애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양쪽 부모를 불렀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요. 아무 힘이 없어요. 당신 어떻게 해서 당신 아들을 이따구로 교육시켰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했어. 자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능합니까?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람날개를 사용하시는 그분이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어라면 빛이 생겨나는 그분이 왜 무능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우리의 죄를 다 덮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슈퍼맨 신앙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제약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실 메시야를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슈퍼맨이 되어줄 예수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좀 포기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여 당신을 구원해 보시오. 그리하고 내려와서 더불어 나를 뭐해달라는 거요? 이 남국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의학이 나를 질병해서 구원해 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슈퍼맨 예수가 되는 거요. 정치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다고 믿으면요. 정치 예수를 슈퍼맨 예수를 원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나의 군주가 될 것 같으면 길을 쓰고 따라다녀요. 돈이 슈퍼맨 예수가 되어줄 것 같으면 돈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슈퍼맨 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 로마의 압재로부터 정치적 슈퍼맨 추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슈퍼맨 종교에서는 신이 가장 먼저 자기를 구원합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하고는 약간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인 완전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통력이라든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신통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제로 상태였어요. 능력이 제로 상태. 세상 종교는 신통력을 가지고 존경과 영웅의 대접을 받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으로 자신을 꾸며갑니다. 자기를 끌어올려서 하늘같이 올라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은 찬양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결코 이런 식으로는 결코 우리를 제의해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의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제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길딴코 제의해서 구원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값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제는 우리에게 항상 뭘 요구해요? 사망을 요구합니다. 사망을 요구합니다. 제값이 사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제값을 지불할 능력도 의로움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제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을 짊어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끝끝내 자기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마지막 힘을 내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셨다. 울부짖고 울부짖고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갈 때 모든 기대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제약을 다 치르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한 줌 헉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이 영혼이 떠나버린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영혼 예수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자기 구원을 포기하고 인간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사망이 요구하는 죄값을 그분이 홀로 다 치르셨어요.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우리 51절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 성경을 보면 이는 이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는과 이해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도 성경을 50%는 이해를 해요. 이해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여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성수호 희장이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삶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절대금지 구역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에덴 동산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당과 하하가 범죄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화연금으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고 접근 못하도록 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가면 불이 화발 타면서 그 동산을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119도 불 안타는 옷 입고도 못 들어가요. 맞습니까? 아니 사실로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이 문이 성전 안에서 시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됐어요? 통로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막힌 담이 통로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이 말 의미 아세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땅이 진동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지친 생각이에요. 물론 지진이죠. 이렇게 땅이 진동을 한 것은 지진을 말하는 거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자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유대인들은요 바위를 뚫어서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큰 바위를 이렇게 뚫어서 무덤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따가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그따가다 또 갔다 해요. 아들이 죽으면 그따가다 또 갔다 해요. 들어가 보면 백골이 있는 거예요. 싸가지고 세마포에 싸서 연아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 다 거기 한자리에 다 묻어놓는 거예요. 바위가 터졌다는 말은 무덤이 무덤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거 평생 성경 읽어도 이 의미를 이게 무덤이 열렸다는 말로 이해를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자의 몸이 일어나되 단순한 지진이 아닙니다. 무덤이 터진 것이 자던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미래의 사건을 마태가 미리 보고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둘러댑니다. 하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이 왜 죽은 자를 못 살립니까? 이 생명의 주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제값을 온전히 치르시고 생명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진동하는 것 이거는 저는 산통이라고 불러요. 땅이 진동했다.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산통을 겪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땅 인간을 상징하는 땅 생명을 삼켜버린 무덤 생명을 삼켜버린 땅이 진동하여서 바위 무덤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삼켰던 생명을 다시 토해낸 것이 연하를 삼켰던 물고기가 회개하자 다시 생명을 토해낸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통째로 삼켜버린 그 무덤이 예수 죽일 수도 개서 책값을 치루시므로 생명을 다시 토해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는 땅을 적시고 바위를 파고들어서 책값을 지불함으로써 책값이 온전히 지불됐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다시 내놓아야만 합니다. 죄가 생명을 집어삼켜 사망으로 끌고 갔다면 이제 그 책값이 지불됨으로써 사망은 생명을 도로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토해낸 이 생명을 제값을 지불하고 사망이 생명을 토해낸 이 생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영생이라고 부르는 영생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은 속죄되었고 무덤은 다시 생명을 토해냈습니다. 화석이 되어버린 바위마저도 생명을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의 구속의 피는 이처럼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생명의 원리고 대속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것입니다. 이 구원 어찌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